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투자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금융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데 모든 단원에 가게 되면 세부시험범위 내용이라고 쭉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개념이고 기초 또는 심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금융론도 단원 비중은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투자하고 금융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투자의 위험 중에 보면 금융염이라고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이게 투자로 봐야 될지 금융으로 봐야 될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융론에 있을 때 시험 목차는요 부동산 금융 증권 이렇게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 금융에 있었을 때 의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자금 융통의 줄임말을 우리가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를 위해서 자금을 융통을 할 것이냐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계 생활 위주로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조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투자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한 논리로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금융이니까 주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재반 금융 활동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 부동산 금융의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금융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부동산 자체가 분할 구매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분양을 신청하러 가셨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안방만 분양을 받기로 하고 내년에 거실을 분양을 받고 이건 어렵거든요 한 번에 내가 분양을 받을 때 또는 구매를 할 때 일시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어서 완성을 시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출만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완성이 돼야 선분양을 빼놓고 완성이 돼야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이 금융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금융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용어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부동산 금융에서는요 대출자라는 거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기관 등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 또는 차입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별표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지분하고 부채금융이라는 것은요 자금을 우리가 융통을 할 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줘다라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분금융은요 투자를 받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부채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차입을 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더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냐 이런 얘기죠 내가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투자자에게는 이자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이 투자자가 투자한 지분의 크기에 따라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를 우리가 이제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 이자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과 부채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으로 조달하는 게 비용 부담이 적으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자를 주고 자금을 줘다라는 게 수익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면 차입을 해서 자금을 줘다라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투자나 차입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고 부채금융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에도 종류가 색을 달래해서 들어가 있고요 부채금융도 교재에 보면 색을 달래해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종류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별할 때 지분금융의 종류는 조신리입니다 이렇게도 해드려요 그러면 이게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츠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거기 289쪽에 하단에 가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답이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적인 수준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은 종류를 구별을 해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직접금융하고 간접금융 이런 게 있는데요 직접금융은 기업에서 주식 등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케이스도 될 수 있고요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이라든가 적금 상품을 판매해서 그거를 돈을 수신을 받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간접금융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자율을 우리가 정할 때는 이자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려 썼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게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자라는 게요 약정이자율이 있고 시장이자율이 있는데 약정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 계약 당시 정한이자율이에요 정한이자율 그걸 줄여서 우리가 약정이자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장이자율이라는 것은요 시장이 어떤 수요와 공급 등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종류는 뭐 CD금리라든가 국채금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또 약정이자율 시장이자율 이렇게 또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초 들어갈 때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해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주택금융제도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보게 되면요 제도권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제도권 금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과거는 이제 비제도권 금융도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세 또는 선분양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제도권 금융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융적인 관계가 구별이 돼 있으니까요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요 이 주택도시 기금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 있는데 주택도시 기금이 이제 공공자금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도시 기금을 가지고요 국민주택 규모 있죠 그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임대할 때 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한 번 됐었어요 두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가 되냐면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93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임차 또는 개량할 때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게 최근에 나온 시험은요 미음에 가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상의 주택의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주택, 도시, 기금은요 계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주택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 계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있죠 여기에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도시 계정은 도시 재생 사업이 있죠 여기에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옛날에 국민주택 기금에서는 이 계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택, 도시, 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계정이 새로 들어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게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대도라고 해서 예전에는 청약, 예금, 부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이걸로 통일이 됐다는 거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대도는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8세 이상 미만, 무주택, 서민 이렇게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295페이지에 가시면 주택금융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도 얘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주택금융이라는 건요 주택을 소비하거나 또는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주택금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역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뭐 속칭 뭐 시세말로 영끌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원까지 끌어당길 때 뭐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그렇죠? 자기 현지에 있는 돈 갖고는 안 되니까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주택금융이고요 그래서 이 종류를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요 주택소비금융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비금융을요 우리가 이제 수요자금융 이렇게 되게 하는데요 일반적인 저당대부라는 것은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주택개발금융이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건축대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주택개발금융의 대표적으로 쓰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비금융은요 일반적인 장기 저리요건이에요 근데 주택개발금융 같은 건축대부 같은 경우는요 대출기간이 짧고요 이자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공정별로 여기는 단계별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금융이 있고 개발금융이 있다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5쪽에 하단에 가면은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죠 역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주택금융에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출 규모 있죠 규모가 한 5억 그죠 열리 1% 대출기간 30년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융제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가주택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296쪽에 가게 되면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이 정도의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택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저축이 유도가 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주택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조절이라든가 만약에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이 상품을 판매를 갖다가 뒤로 미루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저 상품을 시장이 또 풀어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5년 전 10년 전의 가격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이 의 수준에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상태에서 주택금융의 지원이나 아니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 위험이라는 거는 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정이자율이라고 해서요 이자율이 만기가 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할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율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을 정할 때 보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출자가 부담 그러니까 은행이 부담해야 될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위험에 따라서 이자율의 크기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택금융에 관련된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채무불행위험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있죠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주택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채무불행위험이 발생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소득을 긴 거로 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줄 때 주택 가치가 5억이면 5억 다 빌려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5억이 한 60에서 70% 수준만 돈을 대출해준다 이렇게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채무불행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기상환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기상환위험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 이거는 또 별표는 하나 해두시는 거예요 조기상환위험에 대해서 이걸 만기전 변제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기전 변제위험 이거는요 약정이자율하고요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고정이자율을 하여서 이게 좀 커져요 그러니까 약정이라는 거는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거든요 대출을 해줬을 때 5%의 이자율로 대출해줬는데 시장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시장금리가 4%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이자를 주고 계속 갚아나갈 것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은 갈아탄다고요 시장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기존 대출을 갚아버리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왜 이게 리스크가 되냐면요 원래 5%의 이자 수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기상환이 들어오는 다음에 다시 대출을 해주게 되면 4% 이상의 이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기상환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기상환위험은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 중에서 어떤 게? 얘가 얘보다 클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조기상환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를 알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특히 그중에 조기상환위험 정도는 내가 정리를 해놔야겠구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하고요 상환 방식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별표 하셔야 되죠 별표도 돼 있죠 예, 그래서 금리 적용 방식하고 예, 상환 방식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게 됐을 때요 금리 적용 방식을 보게 되면 예, 금리라는 게 크게 보게 되면 고정이자율을 하고요 변동이자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출 만기가 됐을 때요 대출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게 고정이자율 제도고요 사전에 약정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변동이자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고정금리는요 예, 여기 있는 변동이자율에 비해서는 초기 이자율이 높아요 예,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보면은 고정이자율 대부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예, 고정이자율 제도화에서요 대출이자율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자율, 명목이자율 또는 약정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이자율이라는 건요 예, 실질이자율에다가요 예, 플러스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채무불행염 이런 거를 감안하죠 여기 있는 실질이자율은 여러 가지 요소가 내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자금 조달 비용도 들어가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려고 그러면요 그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러면 예금이나 적금을 불입한 사람에게 그냥 불입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가를 줘야겠죠 그것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 조달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초로 한 다음에 여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돈의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예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을 비싸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 이자율로 했을 때는 대출 조건이 똑같았다 동일하다 할 때는 변동 이자율보다는 초기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부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97쪽의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문 3번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대출 기간이 왔게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랑 상대적인 게 페이지를 넘기면 변동 이자율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제목대로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자율이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정을 해서 이자를 조정하기 때문에 변동 이자율 하에서는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해요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그게 지문 3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주기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을 적게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 있으면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금리로 쓰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CD 유통 승률을 기준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픽스라고 해서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그거를 추가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리 적용 방식이면요 299쪽에 가면 거기에 보면 원리금 상한 방식에 대한 부분이죠 예 여기 금리 적용 방식도 알아보야 되겠고요 이 원리금 상한 방식에 따라 예 그래서 이거는 계산도 나올 수 있는 데인데요 기본적으로 원리금을 이제 상환할 때 여기서도 뭐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이 방식 중에 보면요 예 원금균등 상한 방식이 있고요 예 원리금균등 상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점증 또는 체증 상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해요 얘는 원리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점점 증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원금균등은 원리금의 구조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은요 시간이 가면서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 원금은 균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의 계산이라는 건요 융자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을 원리금을 상한하게 되면 이 잔액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 때 얘가 고정이자율이면 이자의 금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원리금이 감소한다 이거를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에 대한 권위예요 그런데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 제목에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는요 대출 초기 있죠 초기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금 상환부는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이자 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잔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초기에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리금이 균등할 때 그 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지니까 잔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자가 나중에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대출 기간 내내 원리금은 동일한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분은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부는 이렇게 커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 이걸 제일 잘 물어봐요 원금 균등도 이 관계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점증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상환액이 점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상환액이 얘가 제일 적게 나타나요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래서 지금 거기에 숫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정도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302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30일에도 이거 계산 문제가 하나 떨어진 게 있거든요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다뤄서 정리는 해드리는데 기초적인 것까지만 정리해 놓입니다 이게 만약에 변형이 나오면 또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31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증권이죠 아까 우리가 제목이 부동산, 금융, 증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증권 관계는 여러분들이 왜 배우시냐면 개요 정도만 알아두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어요 자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갔고요 이거를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의 차이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은행에 섞게 되는 예대마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금 도달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꾸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대출은 대부분 장기로 이루어져요 그럼 만약에 고객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돈을 대출을 해줘요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여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라고요 그럼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잖아요 다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저당권이라는 건 채권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현금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로 대출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법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러면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이 계속 확보가 되니까 추가 대출도 될 수 있고 예금 차주로 하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당 채권이라는 걸 현금할 때는 반드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현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다음에 이 증권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유동화라는 것이 결국 부동산을 현금하는 방법인데 그 현금하는 방법이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311페이지에 있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312쪽에 가시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를 유동하는 현금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여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증권 이런 거 어렵게 느끼실 테니까 그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317페이지에 가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요 이번에 개정이 된 거는 연금 신청 대상에서 연령이 낮춰졌죠 55세로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애가 있고요 내년 6월부터 또 시행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지가 있어서 자료실에 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요약집이나 그런 게 나올 때는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정리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 323페이지에 가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요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든가요 그 다음에 프레이트 파이낸싱에 대한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330페이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요런 것들에서 간단히 알아보고 개발 및 관리론 요쪽으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